안녕하세요 양말커플입니다 항상 인사는 새롭게 텐션을 높여봅니다 텐션 높여? 마운폭기 시작합니다 오빠 여기는 사장님이 슬리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슬리퍼가 많으신가봐 아디다스 슬리퍼인데 상품이? 응 자 그러면 맛있게 뽑아가야죠 오 가야돼 가야돼 어 뭐야? 설마 고장? 힘을 내라 뭐야 왜 안돼? 오 간다 간다 오 이거 뽑겠다 잘하면 길어오면 아닌가? 이거 근데 뭐야 수건일 것 같은데 오빠 일단 놔둘거야 뽑힐 수 있으면 뽑아? 아 못 뽑아 일단 놔두고 일단 우리의 열쇠를 가져오죠 우리의 목표는 열쇠라고 그렇지 얘를 가져가야지 오 금방 불안 불안했다 oh 오 온다온다 왜이래 또 오오 뭐야 뭐야? 너무 높나? 응 지금 가다가 거의 다 와서 렉 걸리는데 오빠 깜짝 놀랬어 아 안됐다. 불안하다? 아.. 아 이제 잡는 것만으로도 내가 알죠.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아아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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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오 또 그러네. 아 여기서. 여기서가 문제네. 왜 그러지? 이게 안 밀리나 보다. 아 앞이 너무 높아서? 어 얘가 또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 쪼로 가겠네. 뒤로. 와. 그럼 또 떨어지겠고. 오오오오. 잠깐 여기 빠지는 시나리오 같아. 잠깐만. 이게 잘못된 시나리오인데? 거기서 갈 수 있으려나? 와 망이. 네 개를 합쳐놓은 건가? 이렇게 하면 내려가나요? 파고. 아 오. 오 들어갔다 일단. 오케이. 끌고 가야 돼. 끌고 가야 돼. 오오오. 와. 일단 지금 빨간색 수건이 좀 높은 것 같아 오빠. 그래도 쓰면 안 될 것 같아. 아직은. 지금까지는 쫄깃쫄깃 하단 말이지. 좋아. 자.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심혈을 기울여서요? 아. 아 더워. 이거 맞아? 아 빠지겠다. 오오오. 자. 오빠 이거 빠진다 이거. 아 빠져버렸쭈.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 딱 봐도 아슬아슬 했어 오빠. 와. 끄는 발이 그건가 보다 오빠. 지금 딱 그거. 13초. 네. 끄는 발을 이용해야 돼요. 오오. 와 못 넘어가네. 아하. 와. 벌써 4번 남았어 오빠. 그럼 얘를 끌어볼까? 그러면 얘를. 잡아댕겨보면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안 되나? 일단 얘를. 그렇지. 끌어 끌어. 와. 또 렉 걸렸다. 로딩이 너무 길어지는데 오빠? 오오오. 오 낮아졌다 오빠. 오빠 나쁘지 않아. 이게 절대. 절대 타볼 수 없는 곳으로. 얘를. 끌어올려서 위로. 끄는 말을. 지우개가 너무 강력하단 말이지. 끄는 말만 잘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들어갔어? 끄러. 오오오. 바로 이거지. 오빠 근데 지금 불안해. 잠깐만. 너무 끝에 걸렸어 지금. 지금. 빠지기. 30초 전인데. 맞아도 계속 이런. 어 맞아 맞아. 오른쪽으로. 한번 도전. 가봐. 네. 운전 운전. 오 대박 대박 온다 온다. 와 오빠. 대박 사건. 와 이거 운전으로 뽑은 거다 진짜. 우리 오빠가 짱이라니까. 나 가볍게 잡아줘야겠다. 설마. 아래로 빠지진 않겠지? 그렇지. 예. 예. 아 아직 예 아니다. 끝까지. 나 하이파이브 하려고 손 나갈 뻔 했어 오빠 순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제대로 걸렸네. 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들었다 놔야 되나 한 번? 이럴 땐 어떤 사람을 갖고いる다. 야 그러기엔 돈이 아깝고 일단 하나를. 일단 다른 거 일단 가져와. 가져오쟌. 어차피 한 번에 안 뽑힐 거잖아. 와 오늘 열쇠 2개나 가져가는 거야? 오 오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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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오케이 잡아 또 걸렸어 또 걸렸어. 오빠 아 bombsty lost. 놓아버렸다. 오빠 jours기 houses 뒤에서 끄진IC 이 놓их Eight busca 타야 돼야지 Ohio 도영이 대각선으로 걸려있거든? 양말 커플! 하이파이브! 텐션 좋고요. 텐션 살려 살려. 오늘 텐션 합격입니다. 오빠 근데 지금 뽑은 거 뭔지는 모른다? 번호 8번 이거 뽑았어. 어 맞아 8번. 카일로켈로... 영어는 읽지 말고? 근데 뭔지는 모르는데 정품이라고 써있어 일단. 이거 한번 끄집어내볼까? 힘이 좋긴 하거든요. 안 돌면! 맞아 이게 이렇게 바로 쉽게 나올 리가 없단 말이지.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잘 꼈다. 잘 가겠다. 넘어가야 돼. 또 왔다 또 왔다. 얘가 문제야. 또 일로 왔어. 얘를 뒤로 보내야 돼 오빠. 아아... 방금 넣었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잡아보자. 한 번 더? 한 번 더? 아아... 디즈니를 아 이상해졌어. 그거 디즈니 수건일 것 같아 오빠. 딱! 사이즈가 수건이야. 아하... 이건 뭔데? 우형우 열쇠고리? 우형우 열쇠고리? 우형우가 누구야? 드라마 였는데? 우리가 안 봐가지고... 오... 올라가네? 아하... 얘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가는데. 속전속전 해야되네. 오~~ 역시 100%죠? 역시 원하는 대로 쉽게 되지가 않지 아 이거 이제 빼야 되네 걔를 뽑아야 되나 그냥? 일단은 가보자 아 얘 뭐야 아 또 왜 얘가 와? 왜? 왜 너 뭐니? 오빠 얘는 걸리지 않아도 그냥 고장만 나봐 아니 걸려있어 아래 부분에 아 걸린 거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계속 똑같은 거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거 봐봐 이게 쓰게 매야 되는데 아니 이내로 뽑아야 되는데 제일 가버렸어 얘도 지금 있지 오빠 아 무겁다 얘를 빼니야 뭐가 될 것 같아 아 걸렸어 옆에 또 아니면 옆으로 빼버릴까? 아 밀어버려? 여기 나오겠는데? 그냥 걔 뽑고 가야되나? 집에 수건 엄청 많은데 스누피 수건 있잖아 우리 맞아 루피 루피 스누피 가자 와 왔다 왔다 와 하이파이브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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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구름 거의 다 됐잖아 얘를 빼고 얘 빼버려 근데 벌써 마지막이야 또? 아 이런 이런 와 지금 저 미키마우스 수건 하나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자 마지막 갑니다 이제 후반전 가나요? 일단 끝에 걸 딱 잡아봐서 옆으로 딱 치워야 되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또 커튼 짓 하다가 그렇지 일단 잡고 오 잘 아 아 아 얘 잘 잡아봐도 안되네 잘 끝 끄는 말인데 자 가보자 오 그렇지 와 옆으로 잘 보내는 게 낫나? 아래 걸 들어버리자 순서를 바꿔? 아 뭐야 못 내려갔다 왜 이런거야? 걸렸나봐 응? 오 내려갔고 들어올려야 돼 들어올려 아 안돼 안돼 오 좋아 좋아 들어 대고 있잖아 오빠 저기 조금 내려가는데 옆에 옆에 차비? 응 오 그래? 올려 오 됐다 됐다 와우 나이스 샷 너는 로봇 아니야?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 로봇이란 말이야 로봇 오 오 오 얘가 끄는 말인가? 오 힘이 좋아 와 대박 사건 오 자 힘 좋았다 어어 힘없이 일단 올리면 되거든 오빠 아하 이거 6번만에 딱 뽑고 가면은 깔끔하잖아 와 우리가 이긴 거야 근데 6번 안에 못 뽑으면은 진 거야 오빠 침착하게 집중 뒤쪽을 잡아서 아 근데 자세가 안좋아 어 옆에 하나 걸렸다 어 왜 너가 가니 어 아니야 아니야 너 아니야 아 우영은 진짜 끝까지 괴롭힙니다 우영은 거꾸로 해도 우영은 마음에 안들어 뭐야 그렇게 하면 한 번 가는 거 아니야 오빠 한 번 갔네 와 기다려야 되나봐 어 꼈다 옆에 꼈어 대박 사건 와 거기서 딱 멈추네 오빠 이거 운 안주면 아래로 빠진다 얘가 잘 버텨줘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돼 하아 저기 딱 꼈어 아까전에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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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아 cheeong이 상황이 cheeong이 상황이 cheeong이 상황이 7초 o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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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돼! 가자! 와 왔어 왔어 오빠 운전이야! 오빠가 제일 잘하는 거 운전! 예 대박 사건이지! 무려 다 가져간다고! 통털이 성공! 와우 발전.. 발전하는데? 행복한 마무리야 오빠! 뭐야? 걸렸어? 손 조심해! 하나 둘 셋! 어마어마하구만! 더 있어요? 더 없어! 오빠 이거 썸네일 하나 만들기 3개 잠깐 들고 있을래? 썸네일 한 번 가자! 자 썸네일이야! 하나 둘 셋! 됐다! 오빠 잘라야지 일단! 일단 잠깐 끊어볼게! 아니야 오빠 따라왔어! 열쇠는 항상 옳다! 열쇠는 항상 옳다? 뭐야? 그것은 7번! 행복한 주말인데? 7번! 일단 7번! 그 다음에! 이거 100% 수건이야 오빠!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디즈니를 보시구요! 하나씩 수거하고 있어 내가! 다음은! 넘버 8!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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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고! 가보자고! 일단! 8번! 8번! 정품 정품! 뭘까? 엄박싱이야? 컵일 것 같아! 어? 뭐야? 마시는 거야? 맛있는 건 아니고! 음료수야? 뭐지? 잠깐만! 그냥 끝이 끝났어! 음료수인가 봐! 뭐 들었어? 또 뭐가 들었어? 뭐지? 근데 안 묶었는데! 액체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하나 까보는 거야? 어 이거 까야되는데! 일단 그러면 슬리퍼? 집에 가서 까보자 오빠! 양말 느낌도 있어! 양말이라고? 어? 오빠 이거 양말인가 봐! 면이 들었는데! 아하! 뭔지는 몰라! 근데 정품이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봐보자! 일단 집에 가서 또! 그 다음에 이거! 아 이거 뭐야! 여기는! 어디다 왔어! 항상! 사이즈가 똑같으셔! 265야? 오빠! 뭐야 이거 폐대기야? 265야 또? 255다 오늘! 아가씨 형! 오빠 이거 들어봐봐! 오늘 우리 3개나 뽑았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대박!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 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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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